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비 많이 왔죠?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학원에 오시느라고. 네, 그래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즐겁지 않으면 학원에 안 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는 안 맞으셨나요? 네. 네,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왕 오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가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가셔야죠. 자, 오늘 우리 테마는 필기노트 29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상 제재규정에서부터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형벌, 그 다음에 행정처분, 과태료 이렇게 볼 건데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한 5개에서 많이 나오면 한 7개 정도까지 본시험 기준 출제가 되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득점하기 좋은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우리 주제 하나 빼고, 승계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다 쉬우니까 다 득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개혁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는 형벌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하고 뭐가 있냐면 3년 3천이라고 부르는 거 하고요. 1년 1천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3년 3천, 1년 1천 이렇게 형벌이 있다라는 얘기는 경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년 3천은 좀 중한 거고 1년 1천은 좀 경한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벌은 양벌이 있습니다. 양벌. 양벌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랑 누구를 같이 처벌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이제 고용인, 과, 그리고 누구. 그를 고용한 개공을 같이 처벌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용인이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그런데 여기서 양벌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양벌은 누구하고의 양벌이래요. 중개보조원. 여기 이제 중개보조원 한 번만 적어볼게요. 중개보조원 플러스 개공.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이 무슨 의무가 있죠?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중개보조원이 받게 되는데 그거를 누구랑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개공이랑. 이것도 양벌이 되고요. 이것도 양벌. 그런데 이제 성격이 다른 것은 형벌에 대한 양벌은 누구하고의 양벌이고 고용인. 그리고 이제 과태료에 대한 양벌은 누가구의 양벌이고 중개보조원. 그럼 여기다가 소공 넣으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럼 소공과의 과태료 양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면책이 있는데 이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감독을? 주의 감독을 게을리 안 해야. 그렇죠? 게을리 하지 않아야 면책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 면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가 있고 이제 절대적 혹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처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제 밑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절취, 상취, 업무정지 이거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개공이 받는 제재 중에서는 가장 뭐인 거예요? 처분 중에서는. 제일 세다. 중간에 이제 상대적 취소, 우리 가장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은 업무정지가 있고요. 과태료는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500짜리, 100짜리 이렇게 있고 경중을 따지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가장 중한 것, 과태료 중에서는. 그리고 10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가장 경미하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 좀 잠깐 먼저 좀 보면 행정처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취소 아니면 정지를 이야기하고요. 형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말하는데 이렇게 두 개는 뭐 되어진다? 병과 되어진다. 하나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 뭐에다가 자격취소에다가 몇 년 몇 천, 1년 1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병과가 되어지고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분하고 병과 되어질 수 있거든요. 과태료하고. 그래서 이거 병과 되어지는데 하나만 요거다 한번 좀 예를 좀 적어볼게요.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승인받은 운영규정 있잖아요. 이거를 위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운영규정에는 뭐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죠? 회비. 회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회비가 누가 누구한테 내는 돈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내는 돈 근데 그거를 위반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연회비 뭐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개공으로 비유하면 금품초과수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세게 처벌을 하는데 뭐에다가 뭐 병과. 무슨 취소. 이제 이거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은 아니고 여기 이제 과태료니까. 500과태료. 그래서 이렇게 500과가 병과되어지는 유일한 예예요. 이게 유일한 예.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처분하고 질서벌 즉 과태료도 병과되어지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병과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하고 뭐는 병과되지 않냐면 형벌하고 질서벌. 요건 왜 병과하지 않냐면 벌과 벌이니까 뭐 하지 않는다. 병과하지 않는다.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예전에는 병과 이런 얘기들은 출제하지 않았는데 최근 시험에 병과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제재별 대상자의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공은 형벌 받고요. 과태료도 받고요. 행정처분도 받죠. 그러니까 형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년 3천 1년 1천 다 대상되고 과태료는 500짜리 100짜리 다 되고 그리고 행정처분에는 치소와 정지 이것도 다 되고 모든 제재의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개공이 소공도 형벌 받고 과태료도 받고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일단 얘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공이 과태료 언제 받게 되냐면 무슨 교육 안 받았을 때 연수교육 미이수 연수교육은 참고로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이게 소공으로서 받는 유일한 제재다. 중개부조원의 형벌 받습니다. 금지행위 같은 거 하면 과태료도 이제 안 받다가 올해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뭐 의무 위반하면 고지 의무 고지 의무 위반 요것도 유일한데 요거 두 개 다 얼마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우리 중개부조원은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형벌 받습니다.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받는 형벌이 뭐 있어요?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요게 유일하게 거래정보사업자가 받게 되는 형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얘도 별 하나 해 주실게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유일하게 여기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는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3년 3천 이거는 없어요. 1년 1천만 있고요. 과태료 대상 됩니다. 500짜리 과태료 지도감독 같은 거 불응하면 행정처분으로는 뭐가 있냐면 지정 취소 뭐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정지는 딱히 없고 협회는 형벌 없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있죠. 지도감독 불응 같은 거 하면 행정처분도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재별 대상자에서 요거 좀 중요하죠. 중계보조원이 새롭게 과태료 대상이 되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행정처분만 한번 개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 쪽에서는 별을 두 개만 잡아 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행정처분의 종류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행정처분.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뭐 아니면 뭐 분류할 수 있어요. 취소 아니면 정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좀 센 게 뭐예요? 취소.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청문. 그래서 취소 전에 행정 구제 절차로 청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여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고 예외가 뭐죠? 사망 예산. 여기도 예외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사망 예산에 의한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문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only 누구만 해요? 교부한 시도 의사. 이거 한 군데만 별 한번 하겠습니다. 교부한 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뭘 갖고 있어서 그렇죠? 두 글자. 대장 갖고 있어서 그래요. 대장 소관청이니까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격 취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데 이렇게 한번 좀 해볼게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뭐다라는 공통점.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는 4개가 있고 효과는 자격 취소 먹으면 3년 결격 걸리고 성격은 기속재량 중에서 얘는 뭐예요? 기속에 들어갑니다. 기속은 끝말이 뭐라고부터 해야 돼요? 해야 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무조건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냐면 온리 소국만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은 자격 정지 안 받아요? 개공은 자격 정지 안 먹어요. 그럼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를 대신 받습니다. 사유는 7개 기간 중 결격이고 성격은 재량이고 시효 없고 청문하지 않고 대신 여기 정지는 이제 의견 제출 기회라는 거를 주죠. 의견 제출 기회 변명의 기회를 주긴 한다. 그럼 이제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개공을 상대로 9개, 11개 절대적, 상대적 3년 결격이고 기속재량 자입고 시효 없고 청문은 해야 되고 업무 정지는 개공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누구 대상으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중요 분사무소 이거 우리 별 한번 해주시고요. 분사무소에다가 업무 정지를 어느 관청에 내리는 건가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게 되죠. 여기도 별 업무 정지 우리 사유는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너무 많아서 예시적 규정에 들어간다. 효과는 업무의 정지 효과가 있고 성격은 재량이고 시효는 몇 년? 3년의 시효를 갖고 있다. 시효 3년에다 별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새겨주셔야 돼요. 시효는 뭐만 있다. 업무 정지에만 있다. 그럼 나머지는 시효가 없다. 그 얘기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5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5년 지났습니다. 자격 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시효가 없으니까. 그런데 5년 전에 가지고 무슨 정지는? 업무 정지는 못해낸 거예요? 왜 못해요? 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시효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시효가 있는 게 계속 불안에 떠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겠죠. 지정 추소는 국장이 하게 되고요. 누구를 상대로 하게 되냐면 거래정보 사업자를 상대로 하게 되고 사유는 5개가 있고요. 효과는 뭐 딱히 없고 여긴 결격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성격이 좀 중요하죠. 얘는 성격이 뭐예요? 재량. 재량은 뭐예요? 뒤에가 할 수 있다. 이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붙이면 당연히 틀리겠고. 얘 쉬웠고 청문은 우리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취소 처분의 절차가 있는데 이 취소 처분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표기가 안 됐으면 이렇게 하나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굵은 선을 한번 잡아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좌우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처분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은 처분 전이고 오른쪽은 처분 후가 이렇게 됩니다. 전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거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제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보고 제도는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통보로 바뀌었죠? 통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통보가 언제도 통보 언제도 통보 행정처분 전의 통보 행정처분 후의 통보 두 가지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중간에 통지는 이제 없어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청문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하기 전에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보는 등록 취소 전에 하는 통보는 없는데 이 통보가 뭐냐면 자 일단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누가 누구한테 통보한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기 전에 어느 관청이 어느 관청에 통보한다? 관에서 관으로 통보하는 거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협회 아닙니다. 등록관청 맞습니다. 등록관청에서. 그러니까 등록관청 쪽에서 자격 취소에 해당이 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면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 아니고 자기 관할하는 시도한테 이따가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리긴 할 건데 자기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사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소가 맞아요. 그래서 사무소 쪽 시도가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취소처분을 위한 두 글자 뭘 하게 돼요? 청문 같은 걸 하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통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얘가 청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통보는 행정처분 때리고 하는 통보잖아요. 이 통보는 며칠 내에 해야 되냐면 5일 내에. 5일 일단 중요하고 두 가지에다가 통보하죠. 어디랑 어디 국장에게 이제 보고하지 않고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에게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중요하죠. 올해 여기서 출제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 반납은 똑같아요. 며칠 내에 반납해야 돼요. 7일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7일 안에 각각 반납해야 됩니다. 협회 통보. 협회 통보는 누가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거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무엇을?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협회 통보되는 거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런데 밑에 자격 취소는 왜 통보가 안 돼요? 여기는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하는 일만 알려주게 된다. 등록관청이 하는 일만 알려주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결격은 원래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몇 년 결격에 걸리죠? 3년 결격에 걸리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즉 사회결등의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결등이 있는데 사가 뭘까요? 사망, 해낸, 해산, 결의, 결격사유 등은 등록 기준입니다. 이 사회결등과 관련해서 일단 문제 한번 좀 다뤄 드릴 건데 오늘 우리 준호 나가는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 개념이 사실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